5 됩니다 타이 기록입니다 이래 첫 특정 수비형 안녕 선수가 잘 받아줍니다 흘러나오고 받아 냅니다 송마음 공격전환 아니요 아 네트 타고 넘어갑니다 살려내는 송마음 송마음의 공격 대각선 코스 그리고 공격 기록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긴 서비스 기습적으로 갑니다 안영은 자세 취하고 젠걸은 다가와서 받아줍니다 송마음의 공격 반 송마음의 공격 예 한 점차 1 2 3 3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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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6 6 5 5 6 6 5 7 1회였습니다. 건드린 이번 시즌 19승 1패 송마음 부드럽게 받아주는 안영은 지금 푸시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7대8입니다. 동점 찬스 안영은이 동점 만들 수 있을지 춤을 추듯 경기를 펼치고 있는 양선수 송마음이 끝까지 송마음입니다. 시작합니다. 안영은의 공격 송마음이 코스 변화 미들 코스로 보내고 있습니다. 짧게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송마음 받아내는 안영은 살려냈고 이번에도 송마음 기습 서비스 가까워진 안영은 송마음 송마음 랠리 랠리 길어집니다. 아 좋아요 받아주고 변화를 주면서 송마음 선수의 범실을 유도해야 됩니다. 선제공 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예 잘 죽여도 되네요 낮게 깔아줍니다. 송마음 바깥쪽 코스 선택 득점 2 대 3 네트 타고 넘어옵니다. 성공 수비 성공 안영은 시동을 겁니다. 송마음 아 소비스 거세게 몰아붙이는 송마음 불거리를 제공하는 양선수의 대결 4 대 3 완급조절 그리고 빠른 타이밍 아 아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탈출을 해야겠습니다 공격 경기를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속마음 부드럽게 받아 냅니다 몰아칩니다 빗발 안영은의 공을 what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you and i w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